네, 저희 USK 뉴스에서 지난주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. 남가주 지역 한 하이킹 트레일 인근에서 여자아이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. 신원 파악을 위해서 오가진이 공개됐던 가운데 신원 파악과 함께 현재 용의자도 체포됐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언론사들이 의문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.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. LA 카운트 셰리프 구국은 남가주 핫세엔더 트레일에서 발견된 한 어린이와의 사체와 관련돼 몽타지와 소지품을 공개했고 일주일 만에 그 여아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. 또한 용의자 또한 체포했다고 전했는데요. 숨진 여아는 9살의 트리니티 양이며 트리니티의 어머니 남자친구인 39살의 에미리엘 라마헌트가 현재 살인 혐의 용의자로 기소됐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CNN방송 등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여아 살인사건에 대해 당국이 자세히 발표하지 않는 것에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. 아이가 살해됐다고 했지만 정확히 어떤 사인으로 살해됐는지 당국은 발표하지 않았으며 두 명의 용의자가 있다고 하는데 왜 어머니의 남자친구만 체포됐고 또 범인의 살해동기는 무엇인지 등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 의문점이 나오고 있습니다.